동생하고 어디 가나 보다. 그러게. 빠바바바바바바바바. 오늘 기분 너무 좋아. 어떻게 하면 좋니?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. 너무 좋아요. 내가 지금. 얼마 네 오늘을 기다릴게요. 아, 궁금한데요? 오늘 또 간만에 치팅매이니까 간만에 치팅매이니까. 다이어트 중 1, 2주에 한 번 정도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날 한 번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뽕을 뽑는 날이군요 많이 안 먹어야 될 텐데 이제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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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쭉 빼시면서 쭉 일어나서 너무 쿵쿵하면 관절에 물이 와 간만에 치고 오니까 먹고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았어요 맥결혼을? 오늘을 기다렸어 쫙쫙! 이런 밤이 오기를 쫙쫙! 야, 진짜 기대되네요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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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너무 좋아요 아, 나 진짜 먹고 싶었는데 뭐냐면 진짜 피자, 치킨은 기본이고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아, 짜장면이 나 어떻게 짜장면 먹었는데?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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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것도 먹고 싶다 만드기야 또 아, 그런 걸 좋아해 아, 떡볶이 아, 친구야 야 햄버거 피자, 치킨 야, 그러지? 삼드라고 어떻게 다 먹어 삼드라고 그냥 설마 오늘 하루 한 해 다 먹겠다는 소리는 아니지?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몇 가지 먹고 싶은데? 먹고 싶은 건 먹어 어차피 오늘 치팅게이니까 오늘은 운동 주거라고 할 생각하고 먹는 거야? 아이고야, 러닝머신 2시간이 기본이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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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아 teh nas이 아이고 아이고